이곳은 자연물을 그려줍니다.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자연물이니까 여기 두께 그리면 안 되겠지? 그렇지? 김지마라, 미모나 보고 보이긴 하는데 튀지 않게 보이거든?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? 그냥 노란색이면 노란색. 파란색이네. 이거 언제 다 닿아? 얘는 파란색. 금경이니까 잡아 놓고 나중에 찾아요. 양감으로 다시 가려줘. 이곳은 고춧가루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고춧가루 사진을 찍어 약간 보이지? 어 이렇게 물 말자 알죠? 물 말자 알죠? 물 말자 물 말자 약하게 면 기계 피까지 올 사람은 와 여기도 마르고 난 생블랙은 하지만 손은 좀 선택을 해도 될까 중간통 사탕 사탕을 작성해야 돼 얘가 얻을지 얘가 얻어야지 얻어 주잖아요 와서 놀릴 거잖아 ㅋㅋㅋㅋ 다 할 필요 없고 적당히 한숨이야 강조를 해줄 수 있게 이런 거랑 맞물리면 또 이상하게 엉켜거든 여기가 여기가 여기 이렇게 비우지면은 아이씨 망했어 알맹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알맹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알맹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눈에 맞춘 수 있는 거 또 안쪽으로 아이씨 아이씨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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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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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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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